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지금 비는 오지만 이제 단풍놀이도 가셔야 되겠고요. 여러 야외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신고 나가실 겁니까? 운동화 신고 나가시겠죠? 나이키 운동화 신고 나가실 겁니까? 나이키 운동화 신고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감히 말씀드리는데 MG세대는 아니실 겁니다. 지금 러닝의 전성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뛰고 달리고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 저녁길에도 저희 동네에서도 심지어 러닝크루들이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닌데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러닝 그리고 스포츠 브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씀 아까 살짝 드렸던 나이키의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나이키가 우리가 스포츠 브랜드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무화양하고 있어요. 지난 2022년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나이키는 우리가 스포츠 브랜드의 대명사 황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나이키가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신는 운동화나 스포츠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고퀄리티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외에 낮은 로우 퍼포먼스의 상품들은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상품과 보급형 상품의 괴리가 생기면서 나이키에 대한 실망감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예전만큼 나이키가 견고한 황제주로서의 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의 주가는 계속해서 최근 무화양하고 있고 CEO도 교체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은 지금 굉장히 화랑을 겪고 있어요. 흔히 발도체라고 불립니다. 발에 신는 반도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식스, 일본의 아식스의 주가는 지금 고공행진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기능성 브랜드로서 우리가 아식스 잘 만들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명한 브랜드 키스라든지 아페세라든지 이런 유명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패션업으로도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아식스의 주가 다음 페이지에서 볼까요? 아식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보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서 차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일본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아식스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으로 살펴볼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또 다른 스포츠 브랜드, 잘 나가는 브랜드를 확인해볼까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두 스포츠 브랜드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호카 아니면 온, 온 러닝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두 브랜드들도 신진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온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브랜드고 호카는 미국의 브랜드인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를 따라잡을 만큼 호카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온 러닝도 유럽과 미주 지역에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호카는 호카라고 당정적으로 상장돼 있는 건 아니고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다음은 온 러닝입니다. 온도 역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온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중식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홀딩스의 주식은 보시는 것처럼 역시 작년에 저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런비디아라고 불리는 이런 업종들도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함께 어떻게 단풍놀이를 가고 계속해서 아웃도어 활동 즐기실 겁니까? 나이키를 신으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 부상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신으실 겁니까? 여기에 따라서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주식하면서 돈도 벌 수 있으면 꿩먹고 알먹고 일석이조겠죠?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